구독! 타마타마! 좋아요! 타마타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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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오늘은! 빠밤! 롤 서프라이즈! 파티팩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까마! 상자 안에는 먼저 수저와 포크! 컵과 접시! 넵킨과 풍선!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테이블 포우! L.O.L. 리틀 시스터즈! 마지막으로! 짜잔! L.O.L. 서프라이즈 3개가 들어있습니다! 친구들! 이것 봐야 지니의 머리띠가 왜 빤딱빤딱할까요? 바로바로 오늘은 롤 서프라이즈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지니가 빨리 파티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파티 준비 완료! 아! 친구들이 왔나 보네! 지니! 우리 왔어! 얘들아! 어? 너희들 뭐야? 파티한다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반짝이를 하고 왔네? 이? 파티에는 역시 반짝이지! 어때? 우리 잘 어울리지 않아? 그래! 너희들 정말 예쁘다! 어? 지니! 갑자기 왜 울어? 왜냐면 너희들 다 반짝인데! 지니는 귀만 반짝이고! 어? 어떡하지 얘들아? 어? 좋은 생각이 있어! 그럼 지니! 내가 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반짝이로 변신시켜줄게! 흐음... 어? 뭐라고? 지니를 너희들처럼 반짝반짝하게 변신시켜준다고? 그럼 지니! 이 마법봉만 있다면 누구든 반짝반짝하게 변신시킬 수가 있다구! 자 그럼 준비됐니? 응! 나 준비됐어! 이얍! 그럼 시작할게! 반짝이로 변해라! 이얍! 우와! 우와! 진짜네! 지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반짝이로 변했네! 우와! 지니 너무 예쁘게 변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그럼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좋았어! 그러면 지니는 짠! 여기에 앉을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 여기, 여기에 앉아! 좋았어! 자, 그러면 지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소개해줄게! 얘는 얼마 전에 지니가 만들었던 공주들이 먹는 코아쿠토 보석과자야! 그리고 얘는 빤딱빤딱 초코과자! 어때, 얘들아?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지니! 파티에 어울리는 음식들이야! 잘 먹을게! 그러면 여기 음료수도 준비했으니까 음료수도 먹어! 지니, 미안하지마! 우리는 우유를 가지고 왔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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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희들 거 잘 챙겨왔구나! 그러면 너희들 음료수는 치워줄게! 자, 그러면 지니가 너희들 자리에 하나씩 멋있는! 어? 어울리는 머리 색깔대로 줄까? 뭔가 파란색은 너야! 그리고 너는 핑크색 머리니까 핑크! 그 다음에 보라색 머리!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어, 나는 보석과자를 먹어볼래!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럼 나도 한 입! 음, 맛있다! 우유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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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우리를 파티에 초대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지! 기다려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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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와,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롤 서프라이즈잖아! 지니, 어서 열어봐! 좋았어! 그러면 먼저 리틀 시스타즈부터! 하나, 둘, 셋! 빠밤! 아, 맞다! 다시 열어줘지! 아, 오랜만에 열었더니 까먹었네! 가방! 오, 오피머니! 자, 그리고 아가는... 우와, 귀엽다! 쪽쪽이를 멀고 있네! 안녕, 아가야! 자, 다음 롤 서프라이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먼저 첫 번째! 오, 신발! 어? 친구들, 지니 누구 나올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짭병! 옷! 이건 악세사리겠죠? 머리띠! 오, 옛날에 지니 나왔던 것 같은데? 빠밤! 몸이 돌아가 있었네... 신발을 신고 젖병을 들어주면... 빠밤! 완성! 빠밤! 완성! 뭔가 지니의 스타일과 뭔가 비슷한... 비슷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네... 아하하하! 고마워, 얘들아! 지니, 마음에 든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놀아볼까? 좋았어! 그럼 다시... 빠밤! 안경을 쓰고... 가자! 오늘은 LOL 서프라이즈 파티팩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다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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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지니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어! 서쪽!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맞나? 와! 모르겠다! 으아압아 보이시는 울상 여기까지 우리는 해놀 날 싹